어, 흑백으로 하니까 좀 그럴싸하다. 이 의전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제 집에 가자. 엄마 만족스러워서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잘했네. 아, 진짜 제니 꿈속에서 응원했을까요? 제니 칸 씨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뭐야, 젠도 강 씨도 엄청 시켰어요. 아, 근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세계에서 진짜 유명한 영화감독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모셔서 제 귀싱 연기도 직접 보여주고 싶고 제가 만드는 키싱 오디션 영상 같이 보려고요. 그럼 젠도 특별 출연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와! 꼬마강 씨! ham heures 이conomic 그냥 특별 출연지 주유 청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다시 아가질 좀. 이제 감독님 오신다. 진짜 오셨나 봐요. 쟤. 아, 오셨어. 깜짝이야. 오셨어, 왔어, 왔어. 오, 진짜. 쟤는 놀라서 어디 가만 가는데? 궁금해, 어떤 감독인지. 안녕하세요. 이 기계신은 뭐야. 오, 목소리? 익숙한데, 목소리 진짜 익숙한데. 오, 아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우리가 쟁강시구나. 네, 맞아요. 간식이에요. 그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양익준 감독님. 어머. 오, 나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옥의 주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쇼돌에서 만나다니. 영화 똥파리로 영화제 38개 상을 휩쓸기도 했었죠. 와,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쟨이랑 쟨이랑 들어가는 중이구나. 안녕하세요. 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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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이. 여기. 쟨이. 이런 자리까지 있으니까 와, 진짜 이게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기에 앉아서 저 프로필을 넣어 아... 야, 직접 지원서도... 아, 그렇구나... 귀신 연기가 이제 자신 있다고? 제가 오늘 오디션 영상 미리 만들었거든요? 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네요 긍정적으로 좀 봐주세요 나왔네 어, 이거 나온다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귀신 영화에 나오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쟤는 진짜 진지해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너무 약간 무섭게 하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만드신 똥빨? 그거를... 똥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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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만드는 영화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진심인 것 같아요 3초만 나와도 너무 영광하게 느낍니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 일단 감독님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여기가 웃어요? 사엘이는 진짜 진지해요 여기 약간... 지금 젠도 눈치 보고 있어요 이거 감독님 감독님 반응 보려고 우리 엄마 잘해요? 우리 엄마 진짜 무섭죠? 이게 밤에 혼자 보면 진짜 무서워 같아요 그래도 엑서시스테로... 못하죠? 쟨 표정이... 너무 진지해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궁금합니다 저희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그냥 어떻게 이 영상 보니까 어떤 필인지는 일단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정도는 감독님 긍정적인 표현 아닌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저 영상 연기 말고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고파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인데 밥 먹기 전에 네가 죽여서 배고픈 그 향 가지고 있는 거라 그 캐릭터의 감정까지도 이렇게 쑥 감아서 네 그 감정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진짜 눈빛 나오셨어요 감독님 눈빛 감독님 시선에서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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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갈비탕 어떻게 이게 저걸 보고 잡는 사람은 그냥 맛있는 냄새가 진지해 지금 사유리소 진지해 이거 끝이라고? 아 그렇구나 잠깐만요 우리 아기가 어디 갔어 째 낫자 혹시 혹시 그 뭐 정말 솔직하게 네 선생님이니까 솔직해 솔직해 귀신 연기 말고 그쪽으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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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귀신 말고는 안 되는지 정말 귀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밤에 못 자고 나를 생각하면 뭐 누군거리고 이런 거를 귀신 연기는 귀신 연기는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대세가 없는 그런 역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인공 말고 진짜 옆에 있는 액기스라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가능하대 엄마 액기스라 가능하대 근데 그걸 추가해서 콩 연기나 이런 거 도전 이거 욕심 나는 거죠 저도 연기 정말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좋은 감독이 같이 디렉션 잘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 그쪽이 좀 풍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귀신으로 그렇구나 귀신 밖에 없구나 귀신 합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일단 3초 10초는 합격인데 6초까지는 합격 10초까지는 합격인데 10초까지는 합격인데 진짜요 엄마 10초 말투 있어 진짜요 진짜 꿈이 이루어졌어 축하드려요 진짜 기대된다 너무 좋아 귀신 영화 시나리오 써야겠네 나 지금 시나리오 있는 줄 알았네 젠도 나와야겠다 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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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은 20초 와 젠 20초 1초 쟤 20초 20초 온몸을 걸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약속 네 저 얼굴이 아침부터 이래서 화장 지우고 올게요 네 애기를 좀 덜 봐줄 수 있어요? 네 찬팡 울 수도 있고 하는데 와 내가 옛날에는 애기를 잘 봤었는데 흠 흠 흠 흠